건너가고 또 서러운데 왜 하필 너한테 이런 꼴을 보여야 되냐고 왜 캄캄하고 어두웠던 나의 길에도 나 컨퍼런스 때 쓸 자료 검토해야 하는데 USB를 놓고 왔거든 회식 끝나면 병원 가서 파일 좀 전송해줘 친절 직원이 친절하게 친절 직원은 개봉해 스스로 위로하네 눈물 나게 외로운 이 밤 나 빼고 행복해 보여 다들 행복해 보여 좋은 날이 오기는 할까 사랑도 너무 어려워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 요즘 청춘 너무 힘이 들어 오늘 촬영한 포토그래퍼입니다 시안 나왔으니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들 수고 많았어 네 아멘